아빠! 가락 주세요! 아빠! 가락 주세요! 아뇨... 아빠 나를 줘 알았어, 잠깐만 엄마 창아 엄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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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러냐, 아니... 언제부 마귀의 집이 안 돼 그 사람이 마귀라는 놈이 그 지혜가 얼마나 가할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안 믿는 줄 알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 지혜가 얼마나 가할까 그걸 미혹해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벗어난 줄 알고 아빠도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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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먹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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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와 사망에서 우리 해방시켜주고 사망의 권세 우리 해방시켜주고 사망의 권세 우리 해방시켜주고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받은 글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시 하나 experiencing 우리 해방시켜주는 것ですね 우리 해방시켜주고 사망의 권세 하나님께서 рез게 관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